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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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아 자 굿나잇 everybody 굿나잇 자 목소리 잘 들리는가 꽉 찬 화면이 반갑다고 이게 아마 데스크탑하고 노트북하고 해상도가 좀 달라서 그럴거야 잘 들리는 모양이구만 아 이제 이 장비로 듣는 목소리가 익숙하니까 그렇겠지 그리고 이제 사령관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데스크탑을 능가하는 노트북은 없다 이게 1920x1080이니까 그렇고 이거 사진 하나 찍어놔야 되겠다 이거랑 똑같이 세팅을 해야지 귀때기 어디갔냐 귀때기 자 오늘은 이제 이사가 하는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마음껏 발산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건데 자 오늘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까 방송을 내가 12월 6일부터 시작했잖아 방송 일수가 이제 12월 6일부터 이제 6월 4일이잖아 181일째가 됐네 181일째가 이제 6개월 정도 와 벌써 한 반 년이 됐네 반 년이 됐어 방송 일수가 이제 181일이 됐지 자 이렇게 됐고 자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쵸 빠르게 벽을 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종우 별풍 감사 푸름 별풍 땡큐 프론토사우루스 별풍 아리갓도자이마스 포르쉐 별풍 땡큐 제프 베즈오스 땡큐 소 마치 오즈별풍 감사 코인베스 프로 별풍 지에시에 샤타맨 별풍 땡큐 정별 별풍 감사 깨비스콘 별풍 땡큐 에팔 별풍 감사 타이거 별풍 땡큐 유디티 별풍 지에시에 유디티 별풍 지에시에 주바춥스 별풍 크라시어스 찰떡꽁떡 파파 별풍 지에시에 이예루 별풍 땡큐 텍사스 레인저스 별풍 스파이 스파 오연서 별풍 감사 무르지오니 5개월 연속 구독 축하 아나이겅 별풍 감사 멜롬 별풍 땡큐 아 아 지금 이제 간만에 이제 본진에서 방송을 해 보니까 어 마이크가 이제 공중에 떠 있고 어 사실은 말을 마이크 앞에 팝 필터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망사 스타킹 스타일 말고 스틸로젠 죄질인데 이렇게 붙여 놓은 거거든 근데 이거는 어 이거가 내 눈앞에 있어도 이걸 통해서 이게 좀 보이거든 앞이 어 하여튼 마이크는 공중부양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음 내가 방송하면서 초반에 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이크를 공중부양을 다 시킬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 근데 공중부양하는 이유는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방송을 왜 이렇게 공중부양을 하는지가 음 뭐 진동이 안 들어가게 하려는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사령관 같은 경우는 화면을 정면을 보면서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크가 공중부양 돼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지 음 하여튼 나중에 뭐 방송하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아는 데까지는 알려줄 수 있을 것 같고 음 하여튼 마이크가 많이 가리니까 이제 그러면 마이크를 약간 올리면 되거든 이렇게 높이를 오케 바리 아 아까 몇 시간이야 한 시간 한 반 정도 잔 것 같은데 아주 꿀잠을 잤네 그래가지고 컨디션이 지금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방송일순 일단 저장하고 자 근데 지금 뭐 또 비트코인은 또 지랄 발강하고 잡아져있노 오늘 뭐 이상한 또 찌라시 돌고 이러면서 또 지금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된 것 같은데 내가 그걸 이따 짚어주겠다 아우 잔다마들 자 음악은 조금 줄이자 아우 잔다마들 같으니라고 42528 40565 자 김치 프리미엄은 지금 4.8%포인트 정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왜 내려가는지 내가 이야기 했잖아 아 무료방에는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한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었겠지만 얘기해 놓은 것 같은데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렇게 단기 바닥권을 형성했잖아 비트코인이 지금 고점이 얼마였어 자 보자 고점이 비트코인 고점이 얼마였어요 8199400이잖아 8199400 8199400 자 아 이걸로 하면 좀 헷갈린데 쫑겨서 할까 여기 있잖아 옆에 지금 보면은 단기저점을 지금 이렇게 하자 42528 그러면은 이거일걸 아마 그렇지 요거지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주면 되잖아 자 최고점이 819949 지금 현재 단기저점이 42528이잖아 그럼 몇프로 빠진거야? 마이너스 48% 빠진거야 반토막 났다고 비트코인이 자 비트코인이 반토막 났다 근데 저 비트코인이 7천만원 가고 이럴 때 특히 연세가 있고 이런 분들이 어떤 얘기했는지 알아? 비트코인 7천만원에서 매수하면서 아 나는 비트코인만 죽을 때까지 들고 갈거야 그래갖고 그때 사령관이 뭐라 그랬어요 뭔 개소리라고 짜빠져 있노 이렇게 얘기했잖아 저 말에 대해서 후회할거라 그랬잖아 기억나 안나 방송을 매일 들었던 사람은 기억이 날텐데 그 당시에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6천 8백만원 7천만원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버스 지하철 뭐 개나 소나 비트코인만이 살 길이다 막 사람들 매수에 쌓고 막 난리 부르스 치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사령관이 그때 뭐라 그랬어요 튀어야 된다 그랬잖아 튀어야 된다고 동네 할마씨들이 비트코인 얘기하고 이러면 튀어야 된다고 했네 안 했나 그때 근데 사람들의 심리가 어땠어 막 사고 싶어갖고 안달이 나가지고 비트코인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노 막 물어보고 막 평소에는 무슨 유튜브도 하나 볼 줄 모르던 사람들이 어피트 깔고 자빠져 있고 그랬잖아 그래갖고 사령관이 4월장에서도 3번의 하락을 피할 수 있게 해드렸고 5월달에 그 첫번째 하락을 피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온 하락 자체는 나는 이제 매수 포인트라고 봤는데 거기서 지금 조금 밀린거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사령관하고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4번에 하락하고 5번째 하락에서 한번 하락에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하락을 다섯번 맞은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 어 내 시드가 어떻게 되겠냐고 가루가 돼요 1억이 5백만원 돼요 집에서 쫓겨나 갈 데도 없을 판이야 이렇게 된거 아니야 노래로 표현하면 어 자 그런데 사령관도 막판에 약간의 실수라면 실수지만 어차피 돈을 벌려면 어 내가 판단했을 때 여기는 들어가야되는 자리다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또 들어갈 수 있어야지 돈을 버는거지 왜 매수를 해야지 돈을 벌 순 있으니까 어 어 뭐야 본능적으로 느껴져서도 해달라는 거야 아 나 진짜 피곤하네 어차피 오늘 이사가기 전 굿바이 방송이니까 어 뭐 사실은 어저께 방송할때는 내가 좀 이렇게 많이 힘들고 지금도 힘들지 물론 근데 지금은 자다가 일어났기 때문에 텐션이 좀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어저께하고 다르다고 그리고 확실히 의자 높이가 다르네 어저께거나 의자가 너무 낮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앉아있는데 배에 힘이 안들어가는 그런 느낌 알지 아 근데 자다 일어났더니 갈증이 엄청나네 이거 잠깐만 어 사령관 공식 음료 토레타 좀 마시고 아 으 으 으 이쯤 되면 TV는 아니고 말이야 유튜브에서 공식 모델은 토레타 나 좀 해주면 안되냐 뭐 안줘도 상관없어 그냥 그냥 이름만 줘 이름만 토레타 안보내주고 내 돈으로 사먹어도 괜찮으니까 으 근데 이게 맛이 잘 보면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뭐야 그거 일본에서 만든 거고 포카리스웨트 있잖아 포카리스웨트 그거랑 맛이 거의 똑같은데 포카리스웨트가 약간 좀 이온스러운 느낌의 맛이 나면서 끝맛이 조금 짜증나거든 토레타는 그것만 살짝 잡은 거야 자 그리고 또 어 어 이거를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좀 복잡하니까 잠깐만 이거 카톡방에 일단 공유를 해줄게 그리고 잠깐만 이게 잠깐만 잠깐만 할건 해야되니까 어 우리는 뭐야 고품격 호인방송이니까 좋은 기름이니까 뭐 이런 느낌이지 이제 고품격 호인방송이니까 약간 2관에도 좀 복사 좀 해주고 아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분들이 누가 있냐면 몇 명 있는데 1관에서 광태 당한 그 닉네임하고 이걸 기억을 못해 가지고 1관으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해병들이 있다 어 그래서 이거 안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뭐 도와 드리려도 방법이 없어 방법이 도와주려고 해도 뭐 방법이 없네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거 안에도 이렇게 토스를 해줘야 돼 으 으 자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 반토막 상태라고 했다고 비트코인 이거 뭐 또 반주넘면 또 짤리니까 뭐 알아서 이렇게 해야되지마 에이 요 yeah 예 야 이거 허 뭐 이렇게 된대는 거야 what 아이 요! check it out~! 이렇게 해야 하는거야?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돼? 리듬이 좀 타려야지, 아니면 노래를 하지? 아 이게 이게 아 진짜 반주있는데서 노래 좀 해보십 day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넌 나의 사람이 된다는 걸 너를 봐 처음 널 바라봤던 순간 찰나의 전율을 잊지 못해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 미친 듯이 막 끌릴 뿐이야 섣부른 판단일지라도 왠지 사랑일 것만 같아 하여튼 이사가면 있잖아 지금은 내가 노래 부르려면 목을 틀고 45도로 틀고 불러야 돼 그렇게 안 부르게 내가 만들 거야 그냥 서서도 부를 수 있고 뭐 하여튼 희한하게 만들 거야 그래야지 좀 서서 이렇게 좀 파워풀하게 좀 이렇게 좀 하고 그러지 지금 45도 틀어안은 상태에서 고개를 또 45도 틀면 내 고개는 마이크하고 90도가 거의 틀어진다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상당히 열악하다 이말이야 그래서 얘기했잖아 지금 이사가서 내가 쓰는 책상은 식탁을 쓴다고 책상이 아니고 누가 알려줬어 유튜브에서 어떤 분이 책상을 찾다가 원하는 사이즈가 없고 원하는 디자인이 없으면 식탁을 찾아보시면 다양한 게 준비돼 있대 그래서 식탁으로 골랐어 식탁으로 잘 보면 식탁이나 책상이나 똑같은 탁이야 용도에 맞게 쓰면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밥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여튼 나중에 나중에 아니지 내일 오니까 내일 오면 보여 드릴게 자 다시 가보자 요즘 사령관이 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식사가 규칙적으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직장인들도 다 갖고 있을 텐데 속병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냐 다 속병이 있지 전 좌직 책상은 상을 씁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만 잠깐만 나도 썸네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잠깐만 하나씩 쓰고 해야 되겠다 비트코인 현재 위치는 뭐 이렇게 되겠네 비트코인 그 다음에 방송 일수가 181일이 됐다 그 다음에 오늘 돌은 찌라시를 내가 보여 드릴게 이게 무슨 뭐 이게 오늘 몇 분이 저한테 또 제보를 해 주셨고 그래서 알았는데 어 자 요런 내용이더라고 이게 뭐야 김치코인 뭐 잠깐만 이거 배경 그래도 고품격 코인방송이니까 좀 해놓고 자 6월 거래 국내 거래소의 대규모 상패 역대 최대 뭐 하락 페닐셀 뭐 케이뱅크 오조 페닉셀 한국 투자자 공포는 이제 시작 출구 없는 강제 손절 존버는 없다 뭔 개소리야 이씨 모든 내용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실이다 진지하게 읽고 탈출할 수 있다면 빨리 탈출해라 네 걱정이나 이씨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사령관이 그 뭐라고 표현했지 사령관 예전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2021년 코인 대전망인가 무슨 유튜브가 있었을까 아마 내 영상이 올해 말까지 많은 코인들이 없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하반기라고 내가 얘기를 좀 했었을 거야 내 기억으로는 근데 하루아침에 싹 없어지는 건 아니고 어 근데 조금 절묘한 건 뭐냐면 사령관이 보는 그 쓰레기 같은 코인들을 많이 들어 있어 자 여기서 사령관이 보는 쓰레기 같은 코인은 페이 코인 마로 그 다음에 뭐 보라는 그렇게까지 쓰레기는 아니야 그래도 게임 업체에 좀 쓰이고 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게 일 대표적으로 아는 실화는 메디블럭 썸싱 노래방 앱 노래방 코인이 뭔 필요가 있노 노래방 부르면 되지 사령관 지금 부르는데 무슨 노래방 코인을 넣고 부르고 있노 무비블록 12십세 루나는 좀 저기까지 느끼는 쪽은 그렇고 그 다음에 코박 요정도는 나는 스캠이라고 본다 솔직히 저 중에서 그럼 뭐야 제외자 자 제외 코인 그나마 제가 이제 제외 코인이라고 하기보다 그나마 그래도 카바가 무슨 김치 코인이야 카바 샌프란시스코 애들이 만든 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냐 그 다음에 루나 그 다음에 루나 페이코인 피자 먹을 때 좋은데 피자 먹을 때 좋은 코인이 좋은 코인이 시가총액이 매천확하면 그게 정상이냐 답답한 것들 내가 얘기했잖아 암호화폐가 결제하는데 쓰이는 거는 기본 기능이야 그걸 뭐 대단한 것 처럼 나온 새끼들은 다 걸르라 그랬잖아 그거밖에 할 줄 모른다고 그 다음에 아르고 아르고는 내가 괜찮은 코인이라 그랬잖아 아르고가 상패되면 김치 코인은 다 없어진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 글을 쓴 게 신빙성이 없다는 거야 어떤 새끼야 어떤 시방세가 근데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잖아 안 좋은 거는 뭐라고 했어 페이 마로 아 잠깐만 저 보라를 안 썼네 하여튼 페이 마로 메디 썸싱 내가 이 코인들은 직접 찾아가 본다 조금 있으면 기다려봐 내가 다 조져버리겠어 자 이게 트웰브 10세 그 다음에 코박 코박은 조금 빼줄 수도 있고 약간 애매하긴 한데 코박이라는 게 존재하긴 하니까 그래 코박은 좀 빼주자 그러면 요거는 스캠들 그나마 이제 괜찮은 놈들 놈들은 자 카바 그 다음에 루나 아르고 자 순위를 보자면 아르고 루나 그 다음에 코박 그 다음에 보라 이 정도 자 구별이 됐죠 자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보면서 아 쓴 놈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있지만 엄청 갑자기 막 이렇게 조지지는 못해 왜 그러냐 정치권의 표라는 것도 관련이 돼 있고 저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다음 정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클레이튼 어떻게 보냐고 아 내가 클레이튼 얘기하면 입 아픈데 5536번이니까 내가 그냥 조금 그러면 클레이튼에 대해서 내가 아주 부정적으로 본다고 왜 카카오가 묵구를 했으니까 시방세들 이런 코인이라고 옛날에 썼잖아 내가 말을 루나는 뭐 이제 올해 펌핑할 때 좀 이렇게 해먹은 거 그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루나 자체가 그 뭐야 그 코스모스 계열 코인이고 하기 때문에 루나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 하는 짓이 작 같아서 그렇지 근데 여기에 나는 공통적으로 하바가 들어가 있는 건 이해를 못하겠어 루나도 좀 그렇고 그리고 여기 클레이는 클레이튼을 얘기하는 거야 클레이라는 건 난 잘 모르겠는데 클레이튼은 아마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휴먼스케이프라는 코인도 상장을 하긴 했지만 내가 볼 때 일 하나도 안 해 그리고 테라라는 건 뭐냐면 테라가 루나야 이거 설명하자면 좀 기니까 넘어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테라가 루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썼지만 얘기 안 해도 또 이런 과정들이 일어날 건 맞다고 근데 갑자기 지금 팍! 이런 건 아니라고 여기까지 할게요 요거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복사해서 여기다 이렇게 아까 낮에도 붙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붙여드릴게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갔으면 붙여 핸즈 업! 붙여 핸즈 업! 아우 이렇게 소리 지를 때 너무 좋아 근데 예전에 이제 처음에 방송할 때는 사령관이 사실은 이렇게 한번 소리를 질러 봤는데 박영수가 이렇게 그 박영수씨가 무한도전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가끔 야야야야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안 됐다고 나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연예인들이 방송할 때 실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볼륨이 아니고 엄청 크게 말을 하는구나 아 그리고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막 새벽에 촬영하고 이러면 엄청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막 지석진 이런 사람들 보면 막 촬영하다 졸잖아 나이든 사람들은 사령관님은 코인계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십니다 사령관이 사실 코인 말고도 백과사전이란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지 잘 살아오면서 왜? 어릴 때 그 계몽사 학습 대백과사전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봐 내가 어머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 찢어지게 가나던 시절에 계몽사 대백과사전이 한 질에 얼마인지 알아 거의 옛날에 아마 우리 아버지가 버시는 거에 뭐 한 달 두 달치 월급이었을 거에요 그러니까 유담이가 그 나이 때 말고 우리 나이 또래 때 82년도 3년도면 대부분 사람들이 막 새빵살이 할 때야 새빵살이의 정의가 뭔데 방 한 칸에 화장실도 개인 화장실이 아니고 뭐 같이 쓰기도 하고 그렇게 살은 적 있다고도 예전에 얘기했잖아 그러면 책을 놀 공간이 어딨냐 그런 공간 속에서도 우리 집도 또 애가 또 형제가 또 삼형제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혼자 사는 사람들 뭐 원룸 단칸방 이런 거 살 거 아니야 그런 데서 대백과사전 같은 거 놓고 살았다고 집에서 근데 그 대백과사전만 놓고 살았겠냐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 보고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정확히 기억나요 옛날에 그 개몽사 그 외판원 아저씨들 있잖아요 까만색 가죽 가방 같은 거를 큰 거를 메고 다니셨어 거기 책이 많이 들었을 거고 샘플이 그죠 그 무거운 책을 다 들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설명해 드리고 좀 관심이 있으시면 책을 쫙 펼쳐요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보여주면서 설명하면서 아 이 책은 뭐가 좋고요 아 이 아이가 잘 되게 하려면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되고 읽은 아이들과 안 읽은 아이들은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날 거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아 저도 그렇게 봤는데 왜 저는 걸어사진이 백과사전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 동아 대백과사전이 어떻게 생겼냐면 동아인지 개몽사인지 하여튼 대백과사전은 동아일 수도 있겠다 동아일 수도 있겠다 하여튼 뭐 그 옛날에 나올까 이게 테두리가 어떻게 생겼냐면 옛날에 이런 거야 이거 아 이거 아닌데 이게 이거다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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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요 찾았어 정확히 기억나 왜 기억이 나냐면 이게 책이 껍데기가 두껍거든 그 양장본이라 그러나 나중에 하도 읽다 보니까 이 껍데기가 없어졌어요 껍데기가 달아 그리고 이제 그 여기 그 힌지 부분 있잖아 책이 덮인 힌지 부분 힌지 부분이 너덜너덜 해갖고 없어지면 어떻게 돼 겉에다 뭐 테이프로 붙이고 막 이래된다고 이분 누구시냐 이분 좀 블로브 좀 잠깐 봐도 되냐 이거 이렇게 여기 보면은 뭐 브리테니커 개몽사 뭐 이렇게 쭉 있고 어 하여튼 이렇게 됐네 여기다 정확히 기억나 맞아 1권이 가계 구기자 뭐 이런 거고 사령관이 1권부터 10번 중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받겠냐 한번 맞춰봐라 1번 가계 구기자 4번 모카 불곰 뭐 이게 가나다순으로 돼 있었나보네 옛날에는 아 그러면 내가 아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냐면 어 개몽사 아 무슨 우주 무슨 책이 있었는데 우주 이거다 우와 미쳤다 미쳤어 이게 있어 우와 이거다 사령관의 기본 지식을 만들어 준 책이다 이게 와 진짜 이거 저것도 내가 거의 책이 찢어질 정도로 봤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책이 맷질 없으니까 이거 읽어본 사람 있냐 이거 이게 보면 뭐 태양과 우주 뭐 어 이거야 맞아 이게 20권까지 있었어 자 지금은 이런 책들을 도서관에 가면은 얼마든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봐봐 요즘은 책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애들이 한번 보고 두 번 세 번은 잘 안 봐요 근데 그때는 책이 이것밖에 없어가지고 이것만 계속 보는 거야 이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머리에 이게 암기가 되겠지 맨날 보니까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가 되냐면 몇 권에 몇 페이지에 어느 정도 위치에 어떤 그림이 들어있고 뭐 이것까지 기억이 난다니까 저는 이거였습니다 학습 백화사전 학습 백화사전 하하하 그래 맞아 그리고 책 별로 이렇게 케이스가 있었어 케이스가 책 별로 이렇게 한 권당 이렇게 케이스 같은 것도 있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귀찮으니까 케이스는 그냥 없애버리고 책만 놓고 보고 그러지 그치 저 시대에 산에 나무하러 다녔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시골에 사시던 분들은 가격이 그때 당시 8만 8천원이라고 하여튼 그 자식들한테 책을 많이 읽히라고 진짜 많이 읽히세요 추억의 개몽사 개몽사가 아직도 있겠지 개몽사 개몽사 저 뭐야 우주 이게 제목이 뭐여 근데 이게 야 글 올린 사람 이름이 쌤인데 근데 어이 쌤이네 이렇게 이거 맞아 태양과 우주 살아있는 지구 아 이거 맞아 정확히 이 책 맞아 전기와 자석 동물의 왕국 이거 맞아 야 이분 아직도 이 책을 갖고 있다고 대단하시네 맞아 이 장면도 기억난다 이거 맞아 이거 기억나 여기 뭐야 여기 알에서 태어나는 공룡 그래가지고 뭐 트릭 트리케라톱스 뭐 이런 거겠지 뭐 머리가 공룡의 크기 비교 이거 기억나 그리고 사람이 앞에 하나 달리고 있었어 사람하고 비교해 갖고 뭐 오리더군이 공룡 이런 거 막 있고 스테고사우루스 브론토사우루스 티에라노사우루스 오리더구리 공룡 뭐 이런 거 다 기억난다고 책 이름이 뭐냐 이 전집은 이분이 이렇게 써놓으셨네 아버지가 중동으로 일을 그때는 중동으로 건설 부무로 많이 일하러 가셨거든 저 때면은 쉽게 얘기해서 핫도그가 50원이었어 핫도그 그 왜 그 큰 내가 가끔 얘기하잖아 그 핫도그 지장 핫도그 그게 50원이었어 82년도에 그래서 핫도그를 두 개를 이렇게 들고 먹었다 그랬잖아 중동으로 일을 가시고 3년 만에 돌아오시면서 함께 사오신 전집입니다 전집이 개몽사판인데 당시까지 우리 집은 어머니가 금성 출판사 다니시는 맞아 금성 출판사 책도 많았어 아주머니가 친하게 지셨고 책은 무조건 금성 출판사 책을 봐왔던 타라 왠지 개몽사로 갈아타는 게 배신하는 듯한 죄책감 마저 들더군요 뭐 이렇게 써있네 여기 연주 시찰하는 것도 나오잖아 이렇게 막 세미 세미야 이안우군이 자료 이용 시 출처 공개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미님 자료 잠깐 봤어요 고맙습니다 밑에 또 있네 아무튼 역시 아이들이 좋아하게끔 70% 이상은 만화로 구성되어 있었고 도표나 이런 게 많이 있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때 금성 출판사 개몽사 삼성당 등 앞다투어 어린이 전집을 찍어내던 때라 아마 이 전집도 알아보실 알아보실 만한 분은 알아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나온 그 책하고 거기 나와있던 그 과학적인 내용들은 지금 많이 수정된 것도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뭐 몇 년도에 무슨 뭐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를 뭐 유인원을 뭐 발견했는데 그게 지금은 또 발견된 게 뒤집히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뒤집힌 것도 있고 뭐 그때는 뭐 자바 원인이 발견된 게 뭐 제일 오래된 거였는데 예를 들면 지금 보니까 자바 원인은 저기 아니야 다른 예를 들면 뭐 쿠바 원인이 뭐 더 원조야 뭐 이렇게 바뀐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지 월세빵 한켠 벽을 다 개몽사 전집으로 막 이렇게 했지 그럼 감사하라고 부모님한테 유담이는 그러니까 왜 부모님이 그때 책을 사줬을까를 생각해봐 자식이 잘 돼가지고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라고 사주신 거 아니야 그쵸? 이 가난을 벗어나고 대물림하지 않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고 왜 그런 줄 알아? 자 사령관이 얘기해줄게 사령관이 얼마 전까지 대기업을 다니다 그만뒀지 최근에 입사하는 친구들은 최다 강남 사는 애들이 많아 유복한 가정에서 유복하게 아주 풍족하게 교육 제대로 받고 딱 옷 입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좀 다르다고 약간 애들이 사는 그런 수준에 따라서 그런 애들이 다 취직하러 들어온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령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직장이든 조직이든 다양한 구성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편중되게 들어오지 않는가 요즘은 그 얘기 많이 하잖아 개천에서 욕난다는 게 사실 엄청 어렵다고 왜 어려워? 어릴 때부터 받쳐주는 게 옛날에는 다 못 살았단 말이야 대부분 잘 사는 사람이 조금 바뀌었고 옛날에는 다 못 살았잖아 그러니까 비슷하게 경쟁 구도가 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산층이 나름 이제 좀 생겨났잖아 그럼 그 중산층의 자녀들은 게임이 달라 초등학교 때부터 사립학교 다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교육도 다양하게 많이 받고 차이가 확 벌어질 수 있고 하다못해 재수를 해도 어떤 집은 형편이 안되면 좀 밀어주기 좀 찝찝한데 여유가 되는 집은 야 재수 삼수 괜찮아 아빠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배수혜진이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거랑 나는 지금 떨어지면 끝이야 이렇게 공부하면 잘 되는 애도 있지만 또 쫄보들은 또 쫄아가지고 잘 안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무조건 교육을 그럼 어릴 때부터 남보다 잘 받아야지만 성공하느냐 그건 또 아닐 수 있지 근데 내가 그런 변수는 제외하고 교육적인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의 한 가지 변수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좋은 부모가 되려면 내가 굳이 뭐 말 안해도 알겠지 입 아프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부모들이 나도 지금 부모가 됐고 큰애는 군대 갔고 이제 딸내미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과정을 지금 시즌2를 또 하고 있잖아 근데 그런 관점에서 내가 보면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얘기가 좀 있는 거지 결혼도 빨리 하고 애도 빨리 낳았으니까 근데 보면 자식이 잘 되게 하고 부모가 이끌려고 하면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힘든 거야 왜냐하면 자녀가 부모가 하는 대로 보고 배우고 거울이 돼줘야 되고 막 그런데 우리가 사실 뭐 그렇게 막 훌륭하지 않거든 힘든 거지 그리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이런 부모가 되지 말라고 야 컴퓨터 게임만 하지 말고 책 좀 읽어 애 책 좀 읽으라고 근데 정작 엄마는 그런 엄마는 드라마 매니아야 엄마가 뭐 드라마씨와 1편부터 10편까지 뭐 국내 해외 미드 무슨 뭐 영드 무슨 뭐 거꾸리 무슨 뭐 스웨덴 드라마부터 해갖고 뭐 이태리 드라마까지 다 깨고 있는데 진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씨발년은 책 한 번 안 부른데 씨발년아 자식은 책을 많이 보기 바라냐 개같은 년들아 미안해 내가 욕까지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한번 하고 싶었어 그러면서 지 자식은 씨발 무슨 뭐 서울대 가길 바라냐 그 정신머리를 뜯어 고치라고 맨날 애한테 보여주는게 TV에 쇼파에 앉아가지고 어? 드라마 저 자빠 보는데 애들이 책을 읽겠어? 근데 책 안 읽는다고 애들 보고는 넌 왜 이렇게 책을 안 읽고 맨날 컴퓨터만 하려고 그러고 게임을 하려고 그러냐고 애들이 웃겠다 씨발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짓겠어 한심해서 내 얘기하는거 한심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전철 버스 타고 다녀 봐봐 백 명이 있다고 치면은 책 보고 공부하는 새끼는 5%도 안 돼 나머지는 다 나이 처먹었는데 시발 닌텐도 게임하고 자빠짓고 헤드폰 존나 끈걷기고 어? 여자들은 최하단 드라마나 보고 자빠짓고 아침부터 뭐 아침부터 드라마 안 보면 뭐 죽는 귀신이 귀신이 잡아가냐 이 시방세들아 시방년들아 아주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그 따위로 사는거야 이 시방년들아 내가 이렇게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정신 차리라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아 내가 진짜 코로나 아니고 이제 좀 풀리면 오프라인에 내가 모아갖고 단체로 내가 대가리 박아 하면서 내가 교육해주고 싶은 게 한두 가지인 줄 알아 아주 그냥 어? 자 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 그 신사임당인가 그 양반이 내가 별로 솔직히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나름 배울 게 있어 그 양반이 이렇게 표현했더만 단군 이래에 돈 벌기 가장 지금 좋은 시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해가 가 그런데 보세요 누구에게나 단군 이래로 돈 벌기 쉬운 시간이 되겠어? 아니지 준비되고 남보다 공부하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나보다 내일은 다른 나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그런 사람이 잘될 확률이 높겠지 맨날 팽팽 놀고 나이 처먹고 씨발 맨날 보는 책이 웹툰이고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뭐여 그러는데 씨발 뭐 웹툰이라고 얘기하는데 씨발 쪽팔린지 모르고 자빠져 있고 그런 인간들이 잘되겠냐고 이씨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이 사령관 방송 스타일상 구독자가 엄청 늘고 이렇게 하기 힘들어 맨날 잔소리하고 욕하고 씨발 공부하라고 갈구고 이러는데 누가 좋아해 근데 그러면서도 욕 처먹고 하면서도 내 방송을 듣고 있잖아 그거는 내가 지금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싶은 거고 그렇게 듣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진짜 진심과 마음을 담아가지고 181일이 된 오늘에 원래 오늘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았어 방향을 근데 책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거 아냐 그리고 남자는 뭐야 상국지를 세 번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 자 횟수 써봐 남자들 중에서 상국지 뭐 이문열 상국지든 무슨 상국지든 많아 상국지 빼고 1번부터 10번까지 몇 번 읽었는지 얘기해 봐 자 한 번 읽었으면 1 두 번 읽었으면 2 나는 두 번 봤어 왜냐면 평생 세 번만 보면 되니까 한 번은 남겨놨어 난 두 번이야 그리고 사령관은 그 책 말고 중국의 60부장 뭐 이런 거 있어요 상국지가 옛날 상국지 요즘 상국지 이런 게 있어 그런 거는 다 한 두 번씩 다 봤고 이게 남자가 돼가지고 성공하고 싶은데 상국지를 안 읽었다? 그냥 도둑놈 심보라고 보면 된다 왜? 그 상국지 안에 어떤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흐름 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어떻게 배신하고 어떻게 충성을 다하고 의리를 갖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다고 60권짜리는 10번은 넘게 봤네요 그거 60편짜리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있어 하여튼 아 60권짜리가 있나보지 하여튼 사실은 근데 상국지는 뭐 여자분들도 보셔도 좋은데 특히 난 남자들은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책이에요 책 중에 하나에요 자 책 얘기 그만하고 책 얘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리고 조만간에 내가 그 뭐라 그럴까 예전부터도 내가 해오고 있었는데 요즘 시간이 없어서 좀 못하고 있는데 영화를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은 되지 자 근데 독서량이 받쳐준 상태에서 영화를 보는 거하고 독서량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는 건 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에서도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강의 해주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튜브도 잘 골라보라고 사령관 이런 말 하고 싶어 그 사람이 그 유튜브 딱 첫 창을 열었을 때 쫙 뜨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령관이 한번 이거는 내가 지금 스마트폰이니까 보여줄 수 없지만 홈 이렇게 누르잖아 한번 눌러볼까요? 홈 그러면 자기가 봤던 거랑 연관된 게 알고리즘으로 뜨거든 뭐 사령관은 이런 게 떠 뭐 30대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뭐 경제 방송 그 다음에 최근에 마이크 이런 거 좀 보랬으니까 뭐 마이크 관련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김지윤의 지식 플레이 그래가지고 뭐 세계 거리 음식에 숨겨진 뭐 정치와 문화 이야기 뭐 이런 거 있고 50대 이것만 알아도 인생이 달라진다 잠깐만 이거 뭐야 참은 눌러줬다 이거 그 다음에 또 뭐야 새로운 언리얼 엔진5가 완전히 바꿀 게임 그래픽의 미래 2023년 역사상 무슨 뭐 가장 뭐 큰 버블이 온다 뭐 어쩌구 음 또 어쩌구 저쩌구 착한 사람에서 당장 벗어나는 방법 당장 버려야 될 행동 뭐 이런 게 있고 시카고에 뭐 하 투 세이 아임 소리 뭐 이런 게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있잖아 유튜브를 맨날 뭐 드라마나 보고 뭐 드라마 보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음 평소에도 그런데 유튜브조차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진짜 답 없는 거다 그거는 진짜 어 진짜 답이 없어요 내가 맨날 강조하잖아 그래서 귀에 못이 박히게 그렇지 않겠어 아 반주가 없었죠 그러는데 반주가 소주가 아니고 오늘 이제 1시간만 할 거야 이사하기 전에 나도 이제 생각해보니까 차를 하나 더 옮겨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방송장비 이렇게 하고 뭐 필요한 거 해서 이사하시는 분들이 나름은 막 좀 부서줄 수 있기 때문에 이따 밤에 한번 갔다가 놓고 다시 또 올라와야 돼 아 밤에 가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빨리 갔다가 택시 타고 올라왔다 내일 또 한 대 더 끌고 가야 되고 아이 피곤하다 흠 흠 흠 흠 흠 흠 사령관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이제 그룹 시카고가 있는데 그룹 시카고를 이제 알았는데 10년 전쯤에 이제 미국에 진짜 시카고를 가보고 막 이렇게 할 때 아 시카고란 그룹이 왜 음악이 이런 스타일로 나왔겠고 이런 느낌들이 오는 거야 그냥 문화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나오지 않거든 그쵸 그런 게 있어요 어 특히 여행을 좀 많이 다니신 분들은 좀 그런 제 말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미국에서 제일 미국스러운 도시 양키들이 사는 도시가 시카고라고 시카고라고 어 LA 뉴욕은 조금 이제 치우친 면이 있고 진짜 보수는 중부라고 중부 미국 중부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내가 미국 시카고를 가보지 않고서는 미국 갔다 왔다는 어?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힘주지 말라고 했잖아 어 이런 그 느낌이 아 시카고 약간 그분들의 외모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좀 노래 스타일 음악 스타일 어떤 노래 부르는 창법 이런게 딱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시카고로구나 이런 느낌 그런게 있다고 하여튼 뭐 시카고 노래는 뭐 다 좋아 야하여튼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벌고 해가지고 시카고 이렇게 여행도 가고 말이야 그런 축복 있으면 좋겠어 시카고가 서울하고 상당히 비슷하거든 근데 시카고는 약간 달라요 한국하고 쪽은 반대야 서울하고 북쪽이 잘 살아요 영화 시카고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있노 자 시카고는 서울하고 반대야 북쪽이 부촌이고 그리고 백인 위주 거주 그래서 뭐가 있다고? 시카고 화이트 시카고 컵스 남쪽 빈민 빈민 까지는 않을게 빈촌 흑인 위주 거주 시카고 시카고 화이트 삭스 시카고 화이트 삭스 시카고 남쪽 남쪽 위치하고 있고 잘 봐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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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 삭스 시카고 구장 가지 마라 왜요? 가만 안 흑인을 흑인들 동네 시카고 시카고 첫째로 대극구막이래. 그리고 구장이 TV에 보는거는 그렇게 흐져보이지 않지만 되게 오래됐다고. 보스턴 빨간 양말수 구장도 약간 스카고 컵스랑 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좀 다르고. 구장이 좀 작아. 어떻게 보면 되게 큰 구장은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구장이 크지가 않으니까 홈런 담벼락을 존나 높게 만들어 놓은거 아니야. 짧으니까. 아이치 안담야들. 야구장 중에 펜스가 높은 구장은 다 조그만 구장이야. 조그미야.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리고 치카고 컵스 구장 보면 내 비밀을 얘기해줄까? 이거 그때 얘기한거 같은데. 아 오늘 뭐 별얘기를 다 하고 자빠져있노. 치카고 컵스 구장 보면 재밌는거 알려줄까? 여기 잘 보시면은. 자. 잘 보세요. 어... 어떤걸 보고 내가... 자 이거 보자. 이거 이거 잘 봐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잘 보세요. 자 이거 잘 봐봐. 저 뒤에 이렇게 이 중간 위에 여기 빨간색 버드와이저 현대 있고 버드와이저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저 위에가 나도 국내에서 볼때는 저게 외화 관중석이라고 생각했거든? 아니야. 여기 시카고 컵스 구장에서 외화 관중석은. 여기 딱 그 앞쪽에. 아 씨. 잠깐만. 자 여기 써있다. 여기 써있다. 써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해. 여기 판때기. 이거 사진 하나 있으면 끝나는데. 이거 굳이 내가. 이렇게. 주둥이로 안 털어도 되는데. 이거 옆에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이거. 아 씨. 이거는 새구장이고. 이건가? 이거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뭐냐면. 외화는 요거까지 밖에 없고. 이 뒤에 그냥 다른 단독주택이라고. 저 뒤에가 펜스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냐.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거 봐. 이거 봐. 봐봐. 외화 펜스는 요까지 밖에 없어. 이 뒤에 다 남의 집이라니까 그냥. 아 요거를 옆에서 찍은 사진이 있으면 딱 알 수 있는데. 이게 설명하기가 되게 힘드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뒤에 보이는. 이게. 외화 펜스는 요 앞에 1단이고. 뒤에 여기 리글리필드 아웃 루프탑이라고 써있잖아. 이거는. 뒤에 그냥. 뒤에 건물이라고. 구글어스로 3D로 볼 수 있다고. 누가 저기 좀 띄워줘라. 톡방이다. 내 거 할 줄 모르니까. 지금 하기 좀 급하니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야 이거. 이거라고. 야구장은 여기 있고. 야구장은 여기 있고. 저것들은 야구장 이렇게 우리가 그 시가구컵스 경기 볼 때 이렇게. 외화처럼 나오잖아. 외화 관중석처럼. 그냥 뒤에 집들이라고. 이해 되죠? 어허허허허. 어허허허. 아 이해된다. 이해되죠 이제. 뭔지 알겠죠. 나도 가서 알았어. 저거를. 몰랐다고. 가보니까. 저 뭐야. 저것이 여태까지 외화 관중석인 줄 알았는데. 어? 그냥 남의 집이네. 이렇게 된거야. 근데 겹쳐갖고 절묘하게 보이는거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동네 근처 자체가 약간 서울 동대문 느낌 남다랬잖아. 옛날에 동대문 운동장 있을 때. 왜냐면. 여기가 이제 시카고에서도 약간 이렇게 좀. 내 동네 이름은 까먹었지만. 약간 중심가 쪽에 위치하고 있거든. 그래서 밤이 되면 약간 슬럼과 같은 느낌이 좀 나지. 그냥 국내도 마찬가지잖아. 동대문 뭐 이런데 밤 되면 금방 이렇게.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잖아. 그런 동네라고. 어. 아파트에서 구경하고. 그럼 티비에서 봄. 어. 하여튼 별건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또. 그 사령관이 이제 권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이러면. 역사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좋아요. 역사 공부를. 왜. 패션도 유행 있고 반복이 되지만. 역사도 반복이 되거든. 아 누가 올렸다. 아 쿨럭님이 올리셨네. 이렇게. 사진 누가 잘 올렸네. 이런 느낌이라 이거지. 좀 갖다 쓰자 이거. 이런 느낌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 정도에서 야구를 보면 솔직히 잘 보이지 않아. 멀어가지고. 솔직히 잘 안 보인다고. 그냥. 관광 명소로 싸는 것 같고. 야구장 미국 티켓이 비싸. 보통 웬만한 게임이 한 60불 하거든. 야구가. 최소 55불에서 한 60불. 정도 하거든. 메이저리그 야구는. 그러니까. 즉 뭐냐면. 메이저리그 야구를 시즌 티켓을 끊어서도 많이 보는데. 한 경기당 티켓이 우리나라 돈으로 뭐 6만원 7만원 한단 말이야. 더 비싼 것도 있어.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못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야구장을 좀 간다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야구 못 봐. 비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령관이 전 세계를 조금 다니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물가가 싼 거는. 스포츠 경기 관람료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엄청 싸. 극장도 싸고. 지금은 좀 극장용이 올랐지만. 예전에 미국에서 하던 극장용이 항상 절반밖에 안 됐었고. 공연료도 좀 그런데 많이 올라갔었고. 그렇죠. 옥상에다가 이제 관객석을 놓고. 티켓값이 적으면 내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저기는 뭐 한 2, 30불 받으면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요기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보스턴 그 빨간 양말스 구장에. 그 그린몬스터 같은 느낌이 나는 거지 약간. 어. 각도나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 나는 거지. 그리고 사실 그 그린몬스터 가면은. 그 의자가 되게 불편하게 돼 있어. 동그란 그냥 쇳덩어리 의자거든. 아 나 진짜. 오늘 뭐 그린몬. 야구 얘기하니까 아주 신났네. 아주 오랜만에 그냥. 신났어. 자 그린몬스터라고 이렇게 있잖아. 그린몬스터. 내가 왜 얘기했냐면. 이쪽 펜스가 높은 게. 야구장이 작으니까 높은 거야. 이게. 아주 옛날에 이렇게 지어졌으니까. 이게 언제 한 100년 됐을걸. 이거 100년 넘었을걸. 자 다시 보스턴 그린몬스터 찾아가서. 내가 여기 직접 가봤거든. 가장 비슷하게 찍은 사진이. 요게 조금 그나마 비슷한데. 아이고 이게 아니고. 야. 뭐야. 이게 무슨. 이런 몬스터가 잔뜩 나오고 있냐. 아. 여기 사진이 조금 비슷하게 나오는데.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주복사. 이걸 해가지고. 확대해서 보여주면 되겠다. 자 여기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잘 보면은. 자리가 몇 개 없는데. 의자가 안 보이네. 이게 의자를 볼 수 있어야 돼. 의자가 쇳덩어리로 된. 그냥. 위에서 봤을 때. 동그란 의자가 하나씩 있는 거야. 등받이도 없어. 그러니까. 졸라 불편한 자리라고. 근데. 돈은 드럽게 비싸요. 이 자리가. 그린보스터 자리가. 비싼데 엄청 불편한 자리라고. 상징적이긴 한데. 나중에 한번 가보시라고. 보스턴 가면은. 한번 가보시고. 하여튼. 아. 이렇게 야구 얘기만 하면 너무 즐겁냐. 나는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내가 나중에 인수하려고 하는 구단이니까. 보스턴 레드삭스. 또. 여기서 위에서 고층에서 또 내려다보는 좀. 묘미가 있어요. 한눈에 잘 보인다는 이런 거 있지. 보스턴 레드삭스. 그리고 사실 구장을 다시 한번 짓긴 져야 돼. 여기를. 근데. 왜 못 짓냐면. 보스턴 레드삭스가 여기서 구장을 새로 짓잖아. 무조건 밖으로 아웃 쪽으로 나가야 돼. 왜냐면. 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아니면 그 주변에 땅을 더. 건물을 헐고 매입해야 돼. 짜가. 그런 느낌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딱 봐도 왼쪽이 짧잖아. 이게. 거리가 그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여기 찾았다. 쿨럭. 잘 찼네. 어. 등받이는 있네. 어. 시방새들. 내가 갔을 때 등받이 없었던 거 같은데. 아. 아. 나는 진짜 억울하다. 내가 갔을 때는 등받이 없었거든. 그리고 이렇게 야구공 모양으로 스티치도 안 돼 있었거든. 이 시방새들이 언제 등받이도 해놨어. 등받이 없었다고 내가 갔을 때는. 내가 등받이 입고 없고를 기억을 못하겠냐. 그때 가봤는데. 근데 사실 뭐 내가 기억을 좀 못할 수도 있긴 있는데. 내 기억엔 등받이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되게 특이하다고 기억하다고 그랬잖아. 동그랗게 생겼다고 그랬잖아. 위에서 봤을 때. 자. 위에서 봤을 때 동그란 건 맞췄죠. 어쨌든. 안 가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여기 투어를 했으니까. 등받이가 이런 게 내 기억으로는 없었는데. 나의 기억력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나중에 내가 찍은 사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면 될 텐데. 여기 의자 찍은 사진은 없을 거야.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제 보스턴 레드삭스를 인수한다 하더라도. 이 구장은 나는 어떻게든 유지를 시킬 거고. 야구만을 생각하면 외곽에 더 크게 져야 되는데. 사실 보스턴이 빈 땅이 그렇게 막 여유 있는 건 아니야. 돈 내고 고문 받았네요. 그 대일 뭔 소리야.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 야구장마다 이렇게 가보면. 그 느낌이나 기운들이 좀 달라. 이건 나만 느끼는 개인적인 거긴 한데. 메이저리그 구장마다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느낌들이 달라요. 느낌들이. 느낌들이 다른데. 사령관이 방문했을 때 가장 강한. 내일 출격이라고. 내일 이사해야 되는데. 귀때기 꽂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보든지 해야 되겠구나.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나 모르겠네. 그. 뭐라고 할까. 이 기운이 좀 달라요. 다르고. 저 녹색을 진짜 자칫 잘못 쓰면. 엄청 촌스러운 색깔이 될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어. 좀 톤 다운을 시켜가지고. 이거보다 완전 녹색 스타일로 가면 되게 촌스럽거든. 무광의 약간 그. 빈티지 하면서도. 이런 컬러로 잘 살려내서. 이렇게 버무려서. 어.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게 항상 그래. 한국 사람들이 그 사용하는 색감하고. 외국 사람이 좀 차이가 있거든. 근데 사령관도 개인적으로. 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색감을 좋아하고. 하다못해 이제. 국산차하고 수입차하고 잘 봐봐. 똑같이 화이트 컬러라도 차 보면 다 색깔 다르다. 근데 외제차들은 보통. 밝은 느낌의 화이트가 아니에요. 좀 톤 다운된 화이트야. 살짝 이렇게. 그레이 같은 게 들어갔다 그럴까. 약간 이렇게 먼지가 묻은 듯한 화이트 같은 거고. 우리나라 그 국산차들은 화이트가 쨍한 화이트야. 그러니까 촌스러운 거야. 뭔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난 그런 쨍한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여기 이제 뒷골목 이렇게 걸어가면 이제. 구장 옆이 이렇게 생겼어. 그냥 골목이야. 이러니까 구장이 쪼꼬맛지. 옛날에 졌으니까. 그리고 우승한 연도 뭐 이런 거 이제. 표시해 놓고 한 거겠지. 그리고 타석에서 보면 이제 이런 느낌이죠. 타자 입장에서 볼 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심리적으로 이런 게 있지. 아 시바 저기를 넘겨야 홈런인데. 근데 사실 거리 이런 것처럼 비슷하거든. 그럼 뭐야. 조금 타구의 그 발사각도가 좀 높은 애들은 홈런이 나오는데. 약간 라인드라이브성으로 날아가는 애들은 홈런이 잘 안 나오는 구장이겠지. 그쵸. 아 이 아름다운 타격 자세. 이 양반은 이제 완전히 펴지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요렇게 잡았는데. 아 이건 뭐 그냥 안 봐도 홈런이다 이건. 그냥 뭐. 이건 안 봐도 홈런이지 이건 뭐. 이게 뭐 공사하고 뭐 이런 게 좀 있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외국은. 특히 미국은 이런 거야. 외국의 일부 보수하고 어떻게든 고쳐서 쓰는 스타일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든 헐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100년 된 건물이 뭐 몇 개나 있겠냐. 이게. 아우 이게 아주 그냥. 이 아름다운. 이거 저기 아네. 오티스 아니냐. 오티스. 덩치가 딱 오티스 인데. 아우 저 덩치 봐봐라. 140키로 나가겠다. 아 갑자기 이 선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 친구가. 이 친구가 2루수인데 그 이름 뭐냐. 아. 이 친구가 되게 그. 이 친구 얘기만 한 두 시간 할 수 있겠다. 이 친구가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 하여튼 마법사 같은 친구지. 저 체격으로 야구선수를 한다는 것 자체도 경이롭지만. 어. 아. 이 친구. 아 이름 뭐지. 사령관이 저 친구 그. 왜. 저기. 저지라 그러나. 그 유니폼을 내가 사준 것 같은데. 그 아들내미한테. 얘 이름 뭐냐. 아. 이렇게. 이름이 갑자기. 얘기가 안 나네. 쟤. 다섯 글자인데. 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오겠지. 내려다보면. 페드로이아. 페드로이아. 얘가 저스틴 페드로이아인지. 하여튼 페드로이아인데. 아. 대단한 친구야 진짜. 어떻게 저. 작은 체구를 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있는지. 하. 대단하죠. 체격이 진짜 왜소하거든. 페드로이아. 페드로이아. 페드로이아가 예전에 잘할 때는. 그리고 연봉이 낮지도 않아서 엄청 많이 받았고. 어. 얜 누구야. 아. 아. 우야라구나. 우야라. 페드로이아가. 그. 그러니까. 포스턴의 키맨이었지. 이 친구가 잘해야지. 게임을 이기고 이랬으니까. 저스틴 페드로이아인지 까진. 내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어. 우야라도 턱수염을 기른 적이 있구나. 우야라꼬. 어. 뭐야. 애들도 뭐. 수염 길고 난리구만. 어. 자. 오늘은 뭐. 도저히 뭐. 3000% 빠진걸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오늘은. 마지막. 어. 떠나기전 방송이라 그런지. 아. 키가. 내 느낌인가. 키가 175나 된다고? 내가 175인데. 페드로이아는. 내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구장에서는 본작이 있는것 같지만. 느낌은 175로 안보여. 거의 165 같은 느낌이야. 진짜 작게 보이거든. 왜냐하면 이렇게 덩치 자체가 너무 작아가지고. 어. 저는 또 모르지 뭐. 프로필 키는 조금 높게 해놨는데. 이렇게. 저는 176인데요. 어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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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하여튼. 근데 이런건 있지. 똑같은 175든 176이라도. 실제 볼 때 좀 커보이고 이런 사람이 있고. 작아보이는 사람도 있거든. 어쨌든. 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조금. 좀 죄수 없을 수 있겠지만. 어. 그럼 키가 작은건 아니었네요. 야. 야구선수 치고는 좀 작은거지. 작은거고. 메이저리그 선수들 키가 보통 어떤데. 엄청 큰데. 덩치도 좋고. 흠. 사령관은 사람들이 키를 좀 크게 많이 보더라고. 어. 내 키보다. 뭐. 178. 뭐. 이렇게 뭐. 조금 키 잘 못 본 사람. 80까지 보는. 가끔 이상한 사람도 있었지만. 177. 7. 8. 정도로 많이 보더라고. 내 키를. 야구 일부러 내 키를 얘기를 잘 안했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봐주니까. 굳이 내가 뭐 깎아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 아. 사령관이 키가 생각보다 커 보인다고 했으면 둘 중에 하나겠지. 어. 홀쭉이거나 덩치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자. 하여튼간에 아까 그 찌라시도 얘기해드리고 했는데. 어. 제가 이제. 방송에서 좀 공개적으로 어떤 코인은 뭐 그렇다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런 면이 있어서. 카톡방이나 이런 데는 내가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근데 공교롭게 아까 그 나왔던 코인들 중에 내가 안 좋다고 한 코인들도 공통적으로 나온 걸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나는 동의는 한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지금 당장 뭐. 한순간에 싹 없애고 이렇게 되면 시장의 충격이 큰데. 지금 정부에서 만약에 그렇게 진짜 한다고 하면 그거는 미친 짓이에요. 이게 사람들 돈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해외에서 지금 하고 있는 ICO 자체를 국내에서 할 수 있게 법을 바꿔 법제화 만들어주고. 블록체인하고 관련해서 정말 키울 수 있는 회사들. 코인사들이 어딘지. 정확히 좀 구별을 해서. 발전하고 실생활에 녹여드릴 수 있는. 그런 데를 선별해주고 좀 더 클 수 있게 도와주고. 아닌 데는 없애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 뭐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각종 방송에서도 보면. 전문가도 아닌 것 같은 인간들이 나와갖고. 전문가 행세를 요즘 너무 하고 있어. 그래서 사령관이 어느 정도 준비되면 이제 출격할 거라고. 왜. 눈뜨고 볼 수가 없어. 아 진짜 무슨 전문가도 아닌 새끼들이 전문가 행세하고 나와가지고. 그저 지 돈벌이 하려고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아 인생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 이 씨방새들아. 양심적으로 전문가 아니면 기어 나오지 좀 말라고 이 씨방새들아. 사람들 인생이 달리고 돈이 달린 문제인데. 어디 씨발 지 혼자 먹고 살겠다고 기어 나와가지고. 전문가 행세라고 있어. 나중에 내가 나와서 다 조져줄게. 좀만 기다리라고. 내가 나와서 다 일대일로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다 조져줄 테니까. 니가 하는 말들이 왜 너희들 하는 말들이 틀렸고. 어? 다 조져주겠어. 다 조져주겠어. 그리고 사령관이 얘기했잖아. 경험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거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업으로 엮어서 만들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생각만 있고 머리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럼 뭐야. 조셉. 그럼 비트코인은 결국 사진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뭔 소리 하고 있나. 들어온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좀 듣고 질문을 하든가 그래라. 넌 뭐 오래된 것 같지도 않은데. 알아서 들어. 입 아파. 다시 들어. 지금 상태는 차트 상으로 놓고 보면 3바닥은 맞는데. 여기서 지지 못하고 밑으로 또 빠질 수도 있어. 빠지면 빠지는 거지. 뭐 여기서 봐. 잠깐만. 이게 아니고. 음. 아우. 잠깐만. 이게. 아. 요즘 내가 속이 너무 아파서 미치겠네. 자꾸 이렇게 신물 같은 게 많이 올라와가지고. 직장 생활 어느 정도 하고 오래된 사람 중에 속병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다 속이 개판이지. 이게 이제 속쓰림 이런 건가 본데. 아우. 그래도 약 같은 거 안 먹어. 나는 안 죽어. 뭐. 뭐 이런 거야. 영육성 십도염이지. 야. 직장 생활 꽤 한 사람 중에 건강검진 받았고 영육성 십도염 안 나오는 인간들이 있냐. 다 나와. 안 나온 사람 거의 없어. 그러니까 뭐 그거 뭐 나온다고 막. 아우. 나는 뭐 이렇게 뭐 몸이 마탱이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없다고. 직장 생활 어느 정도 오래 하고 이런 사람 중에 영육성 십도염 없는 사람이 뭐 그게 정상이냐. 이게 영육성 십도염이 일어나는 원인은 내가 대략 알고 있는데. 뭐 안 좋은 습관 이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주로 먹는 게 좀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모든 것의 원인은 또 뭐 스트레스 이런 게 있고 그런 거지. 자고 일어나면 등이 아프신가요. 등이 아프진 않은데. 그리고 나는 그것도 있다고 그랬잖아. 요로결속도 약간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파괴하지는 않아도 되는 딱 그 레벨까지만 있는 거야 나는. 예전에 그 얘기 안해줬나. 운전하고 가다 죽을 뻔했다고. 요로결속 때문에. 서울에서 대구까지 운전하고 가는데 차를 서른 번 세운 적이 있다고 한 번. 너무 아파가지고. 5킬로 가면 세우고 5킬로 가면 세우고 이런 적이 있었다고. 맥주를 드셔야 되는데. 가끔 아플 때가 있어 가끔. 근데 이제 그게 보통 병원에서 얘기하는 게 0.7mm 뭐 이러거든. 등이 아프다는 건 그럴 수가 있지. 왜냐면 이제 그 콩팥이 등 쪽에 있거든. 근데 나는 이제 그 이게 몸에 이제 한. 사리 같은 걸 이제 여섯 일곱 개 갖고 있는데. 보유 중이야. 근데 크기가. 파괴 안 해도 되는 사이즈. 그래가지고 이게.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면 이런 거야. 어떤 연도에는 네 개. 그러니까 세 개가 빠져나간 거야. 어떤 연도에는 뭐 일곱 개. 뭐 이렇게 대충 나오는데. 그럼 이걸 파괴를 해야 되나요 여쭤보면. 아 이게 굳이 파괴를 해야 될 정도는 아니고. 이게 부서져서 나갈 정도가 된대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내가 대구를 내려갔을 때는. 내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 대구에 무슨 병원 있지. 내가 파티마병원에 갔었어. 파티마병원. 거기 응급실에 갔었어. 아 죽는 줄 알았네 아주 그냥. 그때. 이제 병원 갔고. 그 다음에 한 열흘 정도 한번 고생한 적은 있어요 그때. 아 더 얘기하면 좀 이제 좀 고통스럽고. 조금 그러기 때문에 얘기 나눌 건데. 어. 근데 이게. 나는 남자고 유담인 여자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아플 때 상황은 내가 알지만. 여자가 아플 때는 어떻게 될지는 내가 본 잘. 상상도 좀 안 가고. 하여튼 남자 관점에서 보면. 한번 이제. 찢어지는 고통을 한번 겪게 되지. 어. 그냥. 아 이거 말로 할 수 없다. 만약에 이제.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나 좀. 조언을 받고 싶으면 일대일을 보내라. 톡으로.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은 누구나 다 하자가 있다고. 100% 완벽하게 다 좋을 수만 없는데. 어떤 사람은 태생적으로 뭐. 콩팥이 조금 뭐. 약할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 그걸 잘 이제 달래가면서 사는 거예요. 어. 어. 그런 데가 또 있다 보니까. 다른 데가 안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해야지. 어. 그래서 그때 나는 내려갈 때 내가 맹장인 줄 알았다고. 난 진짜 맹장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옆구리하고 살짝 앞쪽이 아프다고 생각했거든. 그게 맹장 위치잖아. 근데 이게 등에서부터 이렇게 붓고. 몸이 땡땡 붓고. 막 이렇게 하니까. 통증이 같이 연결되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를. 요러결석 그거라고 생각은 못하고. 나는 맹장인 줄 알고. 그 한밤중에 서울에서 대구 내려가는데.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 심지어. 내가 영주나 이런 데서. 이렇게 어디서 빠져가지고. 나가면. 밤에 병원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무조건 나는 대구까지 간 거야. 왜냐면 대구에 병원이 제일 큰 게 많을 거니까. 아. 아. 작두껑. 아. 감사하고.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배송지 지정을 못했을 거야. 이제 이사가고 하니까. 이제 해야 되겠지. 아. 하여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바쁜 상태고. 막 그래요. 그런 상태인데. 어. 어떻게. 이게 이제. 봉급쟁이 입장하고. 지금 직원만 아홉 명이야. 이제. 어. 즉. 뭐냐 하면. 사령관이 이제 먹여 살려야 되는 직원들이 아홉 명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봉급쟁이들이 내가 다니는 회사에 감사하라는 마음을 왜 갖는 줄 알아. 자. 자. 사령관이 이제 오너가 되는 입장에서 말을 몇 번 해줬지만. 드렸지만. 이 오너 입장에서 나가는 모든 비용이 내 거야. 따지고 보면. 그쵸. 내 건데. 아깝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야. 그 직원의 월급들도 포함되어 있고. 어.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오너라는 사람들은 일을 하루 종일 한다고 보시면 돼. 왜 하루 종일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직장인들은 저 아홉 시에 출근해서 여섯 시에 퇴근하면. 보통은 아홉 시에서 여섯 시까지 고민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오너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루 종일 고민하고 하루 종일 그냥 일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음. 사령관이 이제 그동안 6개월 동안 방송할 때는. 온라인 상에서 여러분들을 챙기고 이런 거 위주로 좀 할 수가 있었지만.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다시 쉬고. 큰 텀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할 때보다 훨씬 바쁜 상태로 바뀐 거야. 제가 기억하는. 직장 생활할 때 내가 진짜 미칠 거 같고 죽을 거 같았을 때가 언제였냐면. 2005년도 6년도로 기억하는데. 1년 동안. 12시 정도에 퇴근한 적이 있었어. 지금 그때. 그때 이상으로 지금 힘든 상태라고. 그때 내가.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또 지금 어떻게 또 잘 꾸려 나가는 걸 수도 있지. 나름 나대로 남들과 다르게 또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이건 남들이 잘 모르는 얘기예요. 정말 그렇게 열심히 살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잘될 확률이 그래도 높겠지. 그때 많은 걸 이제 배웠으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하여튼 내가 얘기하잖아. 직장 다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거 다니는 회사에 욕해봐야 자기 얼굴이 침뱉는 거야. 그리고 계속 그렇게 욕할 거면 회사 때려치고 딴 데 가. 잘 여러분들이 보면 그 회사한테 또 받은 또 혜택이나 은혜도 많을 수가 있어. 꼭 대기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좀 쓰레기 같은 기업들도 있겠지만. 나는 사나이야. 지금 들어왔나 보구나. 하여튼 내가 내일은 이사를 하니까 방송이 거의 힘들 거라고 보고 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사실 오늘 되게 힘들었다고. 그래서 아까 들어오자마자 또 뻗어 가지고 이러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지금 이 세팅된 자리에서의 방송은 이제 내 인생에서 다시 한 번 할 수가 없는데. 이 세팅을 내가 하는 동안에 많은 걸 배웠고. 모니터도 막 추가하고. 마이크도 추가하고. 앰프도 연결하고. 컴퓨터도 바꾸고. 별짓을 다 한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나는. 마치 그 펜웨이 파크처럼 느껴진다고. 마지막 샷 하나 남길까. 사실 조금 부끄러운데. 워낙 지저분하고. 지금 막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뭐 정리도 안 되고. 지금 개판이야. 어차피 뭐 이사 갈 거고 하니까. 나도 이제 사람이니까. 아 진짜 이거 보여주기 쪽팔린대. 뭐 쪽팔리지만. 있는 그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거 되면은. 이제 저기 합시다. 근데 오늘 썸네일을 이렇게 주저리. 주저리하면 또 뭘 해야 되냐. 아 피곤하네. 이 사진이 왜 이렇게 빨리 안 올라가노. 이거 요금제 5G에서 어쩔 수 없이 LTE로 바꿨더니 또 좀 느려졌네. 자 이제 맨 왼쪽에 이제 모니터 하나 더 있는 거는 지금 안 보이는데. 뭐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이라고. 개판이지. 진짜 보스턴 레드삭스 구장 같다. 약간 느낌이 이렇게. 입주. 뭘 도와줘. 도와주기는. 찾아오면 반으로 죽인다. 왜 찾아오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때. 혹시 조언해 주실 말이 있을까요? 1대1을 보내라고. 내가 코인만 여러분들한테 상담해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별하별 걸 다 해 드리고 있었다고 이미. 근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다 그러면. 뭐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제 조언들은 좀 해 드릴 수 있지. 내가 일부 사람들은 보이스톡으로 전화 통화한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잖아. 진짜 이렇게 필요하다 싶은 사람들은. 코인베이스 프로님. 그래서 저는 찾아간다는 말은 안 하죠. 내가 볼 때는. 조용히 우리 사무실 한번 오실 것 같은데. 그랬다가. 코인베이스 프로님은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는 코인베이스 프로님 얼굴을 알거든. 근데 사령관의 또 장점이 뭐냐면. 사진으로만 봤는데 실물을 딱 보면 바로 알아채. 그것도 앞모습이 아니고 뒤통수 보고. 바로 걸리시게 돼 있어. 그럼 내가. 야말로 완득. 야말로 완득. 딱 하면 이제 걸리는 거지. 몰래 온 손님. 몰래 온 듯하지만. 그냥 들키는 손님. 등짝을 내가 빡 때리면서. 야말로 완득. 딱 그러면 이제 죽는 거지. 어우 등짝이. 내 등짝이 찢어지는 고통이 막 이렇게. 시트콘 같다고. 코인베이스 프로님이 실제 사회에서. 회사에서나 이렇게 나를 만약에 알았다. 나보다 형님이시거든 나이가. 표면적으로 형님이지만. 거의 내 밥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신 캐릭터야. 그런 관계 있잖아. 선배님인데 내가 반말 조금 살살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관계 있거든 이렇게. 실제 나도 그런 분들이 있고. 아이 좀 똑바로 좀 해요. 맨날 이게 뭐야.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이렇게. 아우 이게 뭐야 쪽팔리게. 좀 제대로 좀 해요. 창피해서 같이 못 다니겠네. 뭐 이런 느낌 있잖아 이렇게. 사령관은 또 이제. 후배들하고는 잘 안 다녀. 거의 선배들하고 많이 다니지만. 잘 보면은 이제 그. 귀요미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또 선배들을 좀 저격하는. 약간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유 윤희 너는 씨 뭐. 야 니가 힘들면 일대일 보내면 되지 뭐. 남 걱정을 하고 자빠져있노. 그냥 힘들면 들이대면 되지 뭐. 일대일 보냈다가 만약에 까이면 그냥 까이는 거다 하면 되고. 아 하여튼. 남 걱정들은 무지하게 하고 산다. 니 걱정이나 이씨. 아 씨방.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러니까 혼자 소주 두 병 까봐야. 뭐가 달라지겠노. 차라리 사령관한테 얘기를 한 번 하는 게 낫지. 저런 성격들이 참 답답한 거야. 혼자 그냥 술만 까요. 그래서 자꾸 혼술이 늘어나는 거야. 혼자 술 마시면 뭐 나 지냐. 이렇게 뭐. 저도 지금 맥주 두 캔 깠습니다. 아유 진짜. 저 결혼 생활만 안 하고 있으면 두 캔이 아니었겠지. 한 20캔 정도 됐을 텐데 지금. 그래도 애기 엄마니까 저 정도로 참고 사는 거야. 맥주야 뭐 이렇게 막. 두 캔 깠다고 막 취하고 막 이런 술은 아니니까. 두 병은 매일 까는 거 아닙니까. 야 맥주는 술 좀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물 같은 거지. 그게 무슨 뭐. 맥주가 술이냐. 솔직히. 내가 뭐 이런 말할 처지는 아니지만. 새끼 타이거 맥주나 먹는 주제. 자 하여튼 오늘 이제 방송한 지 181일이 됐고.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사령관의 방송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로그인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왜 줄고 있는 줄 알아. 왜 줄고 있겠어. 이제 예전처럼 막 차트 보여주고. 얼마에 매수해라.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야.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안다고.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또 됐고. 그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은 좀 이해해 주면 좋겠다. 자여간에. 오늘. 어. 자. 이 자리에서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하. 이 노래를. 여기는. 이 부분은 잘려도 좋다. 마지막에. 뭐. 저작권이고. 나발이고. 얼마 나오지도 않는 거고. 자. 자. 메인화면에서 하긴 좀 그러니까. 어떤 노래를 듣는 게 이 와중에 좋을까. 이게. 이게 무슨 노래냐. 잠깐만. 잠깐만. 이거를 틀려면 이게. 뭐지. 이거를 해야지. 이걸 들으면서 오늘. 어? 코베프로님은. 50대야. 50대 초야. 코베프로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자. 이제는. 하나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어. 아. 잔담하들. 잔담하들. 흠흠흠. 제 주위에 사령관님 같으신 분은. 한분만 계셨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있잖아. 내가 지금 앞에.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여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멍하니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가끔 길을 잃어도. 서두르지 않는 법. 언젠가는 나도. 알게 되겠지. 이 길이 곧 나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촉촉한 땅바닥. 앞서간 발자국. 처음 보는 하늘. 그래도 나디근길.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여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휘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떼 묻은 지도. 가방 안에 얻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여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정든 이 거리를. 난 가끔 그리워하겠지만. 이렇게 나는 떠나네. 더 넓은 세상으로.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니 나나나니 나나니.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라. 내가 이 노래를 부를 줄이야. 이게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방송이니까 아주 나도 이제 감성이 졌는데 마지막은 그 세미가 작곡한 선셋을 깔고 하겠다 이게 세미가 작곡한 거야 요즘 노냐? 작곡하고 좀 하나 더 보내주든가 키오빠 빵 터졌어요 이게 뭐야 내가 지금 노래 부르느라고 그 채팅을 못 봤어 왜냐면 이렇게 감정이 이제 나도 모르게 빠지면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부르는 거니까 오늘이 참 금요일이었나? 그렇지? 또 금요일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그 순간에 쿨럭별풍 땡큐 이게 뭐야 라이브로 듣고 있는 분들도 얼마 안 되고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네이브로 표현하긴 그렇지만 약간 골스팬 같은 분들이지 아이고 지금 진해에서 동해까지 5시간 운전해서 왔어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물에 많이 먹엉 하긴 진해에서도 많이 먹겠구나 수고했다 그래 5시간 운전하고 왔는데 생방송에서 네가 작곡한 이 보잘것없는 곡을 틀어주고 있잖아 내가 모닥불 피워놓고 주위 다같이 둘러앉아 다같이 사령관님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있었네요 쪽팔리게 혼자 봐야지 이 시즌 1 이 시즌 1은 오늘부로 종료를 하고 앞으로 시즌 2는 좀 달라지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가야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서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일은 많이 벌려서 더 힘들어지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와 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나를 보게 될 거라고 믿어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프라이데이 나이트 불금에 뭔 소리 하는지 횡설수에서 알아듣지는 잘 못할 수 있었을지라도 내 마음만은 전달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훈련병들 시청해주시는 우리 훈련병들 항상 건강을 하기를 바라고 가정의 화목이 평안에 들기를 기원하고 계좌 잔고의 수익도 나날이 늘어가서 나중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인성이 되기를 축복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듣는 모든 훈련병들의 가정과 또 개인과 그 집에서 사는 모두들에게 행복하게 되는 축복 있으라 바이바이 시즌2는 새집에서 만나요 잘자요 내 꿈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